그러면 바로 교보수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뉴욕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상황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병창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렵습니다. 부장님. 한 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길. 그러니까. 제길. 이런 나라 아니하면 언제 합니까? 그때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또는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드린 거고요.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셨고 많이 방송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걱정했던 바대로 되는 거죠.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현실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또 급락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도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고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거나. 아이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짜증내거나 화내서 화딱지 나서 주식을 몽땅 팔아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도 하고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대체로 후회하죠, 나중에. 네. 화나서 뭘 다 팔거나 흥분해서 뭘 사거나 이러면. 대부분 그렇죠.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1.64%, 다우 2.2%, S&P500이 1.8% 하락을 했는데요. 저점은 나스닥이 2.8%, 다우가 3.4%, S&P500이 2.9%니까 저점대비 약 1% 반등을 했습니다. 장주인에 싸우셨어요, 제가. 그나마 약간 다행이고요. 아래꼬리가 좀 다려서. 미국은 또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3억 대주주라고 치고. 미국은 왜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했다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재확산됐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난주부터 확산되고 있고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에 큰 폭으로 사장 최고치가 됐다는 부분이 영향을 끼쳤지만 독일도 어제 3.7%를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이번 주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내면에 시작을 좀 읽어보면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노이즈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월가에서는 월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죠. FNC 회의를 앞두고 금리나 해야 되는데 금리나 안 한다 그러면 시장이 푹푹 내리고 또 결국 금리나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가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시장이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좀 가는 방향이 아닌가. 제가 표현이 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월가의 의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한 3주간 여기 나오시는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두 분께서도 시장이 경계심리가 계속 있었고 불편하다고 그랬고 수익 내기가 어려운 시장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매도의가 강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필드에서든 매수를 지금 하지 않겠다. 언제 지금 할 거냐 이렇게 저도 많이 물어봤더니 시장이 한번 급락을 하면 그때쯤 들어가든지 아니면 12월 중순 이후부터 사도 되지 않겠냐. 올해 지금 사서 연말 불확실점이 많은데 여기 사지 않겠다. 이런 인식이 지금 시장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매도가 막 나온다기보다는 매수 주체가 없는 거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소화 상태에서 매도는 꾸준히 계속 있는데 그러니까 확 는 건 아니지. 신용 매물이 나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매수세가 강하지 않으니까 매수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천천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이 계속 약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 시장은 가장 큰 것이 대선 노이즈와 그리고 부양체계 지금 합의가 지금 정확히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계속 하락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중에서도 지금 시장의 변화가 약간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요즘에 변화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지표상 보면 10년 만기 구체 수익률이 요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약간 내렸는데 0.8%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달러 대비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부분으로 분명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의 정치적 노이즈보다는 정책적 변화에 훨씬 더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결국 어떻게 될지는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대규모 재정 정책을 할 것이라는 쪽으로 시장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빅테크 규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승리 쪽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위안화나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은 현재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어제 그저께 어떤 자료 보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시장이 민주당 승리 쪽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만일 트럼프가 승리가 됐을 때 이것도 리스크 아니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자료들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민주당 승리 쪽으로 시장은 가고 있는 것이고 제가 서두에 꼭 집어서 얘기하기가 좀 불편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시장이 이번에 하락을 하는 것도 월간은 민주당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 직후에는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 그 격차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도 걸린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확 벌어져 가지고 어쩌면 이게 원사이드하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투쟁이 약간 그때 주식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격차가 줄어서 혼전장상으로 가니까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꼭 트럼프가 되는 걸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아 이거 11월 3일부터 혹은 통상 보면 땡스기빙 11월 26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때까지 그냥 완전 혼란 상태 서로 이겼다고 주장하는 그 상태가 되면 장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전도 그렇지만 대선 후 그래서 전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 후에 이렇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차라리 트럼프는 확실히 이겨버리든가 아니면 바이든이 확실히 이겨버리든가 아닌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이 아주 우리 시장만 특히 코스닥이 크게 꺾여서 그렇지 미국 시장이 완전히 막 꺾여서 하락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또 보면 사실 어젯밤에 이렇게 하락폭이 컸지만 지난주만 해도 소폭으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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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검다리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폭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전반적인 심리는 그냥 관망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나 뒤로 물러서 있어야지. 이런 분위기가 더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우리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니까 오늘 아침에 벌써 두렵고 심리적으로 싸움도 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좀 더 달라요. 우리 시장은 미국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게 어제 코스피 시장이 0.7% 하락했는데 코스닥이 3.72% 하락을 했거든요. 어제 그냥 재앙이었죠. 코스닥을 보면 2주 전에 주간으로 4.3% 하락을 하고 지난주에 3.1%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3.7% 하락을 했으니까 직전 고점이 한 12% 네. 875%였는데 11% 하락을 했습니다. 11% 네. 단기간에서 11% 하락을 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틀인가 소폭 반등하고 다 빠졌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락이 소위 정부 정책으로 나온 BBI지. 이쪽 위주로 급락을 해버렸어요. 소위 향후 성장성이 있는 드림이라고 했는 그쪽으로 계속 하락을 하는 바람에 그쪽에 우리가 관심이 많았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종목들이 하락을 하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위축되고 야 이거 상부 친 게 아니냐 힘들어진다 이렇게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미국 시장은 그냥 시장을 읽으면서 느낌은 어떤 거냐면 야 이거 정치적인 것도 분명히 월가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을 보면서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코스닥 시장이 소위 기적 분석으로 헤드앤숄더를 만들었거든요. 그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된 이후에는 급락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코스닥이 3.7%를 하락을 하는데 개인들이 1,600억 순 매수예요. 그리고 외국인도 260억 순 매수인데 기관들이 1,730억 순 매도했습니다. 기관들은 지금 3주 연속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봤을 때 물론 펀드 환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관들은 어떻든 클로징을 하든 아니면 위험관리를 하든 어떤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저도 주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느낌은 어떤 거냐면 기관들이 이번에 봄에 폭락 후에 다시 올라올 때 연기금은 많이 주워 담았어요. 연기금이 꽤 올라와서 그게 지금 연기금들은 차익실험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기관들이 그만큼 많이 잡아서 수익을 냈을까라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주구장창에서 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장에 같이 투자를 하는 큰손들 소위 말하는 그런 개인투자들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중소용주 거래를 많이 하는 그런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담지 못해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지금 생각으로는 이 시장이 계속 가는 걸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람들은 시장이 여기서 하락을 해야지만 다시 한 번 저점의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관들의 인식이나 또는 시장의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움직일 수 있는 큰손들의 생각은 여기서 급락을 해서 소위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래들이 매물이 나와야지만 들어올 곳이고 그런 것들을 좀 용인하고 기다리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지금 연속해서 콜스닥이 11% 하락을 한 상태에서 어제 저녁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여기서 오늘과 내일 콜스닥 시작이 하락을 하면 이제는 나올 수 있거든요. 신용매물 나올 거예요? 네. 신용매물 나오거든요. 신용매물 나올 거예요. 오늘 내일 빠지면 신용매물. 왜냐하면 증권회사도 담보 유지비를 올려놨더라고. 맞습니다. 전에는 140% 정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160% 되니까 더 돈이라고 하니까 나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매물이 나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한번 급락을 할 것이고 그러면 나한테 기회가 있다. 이런 인식이 시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노리는 기다리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매수세가 약화될 수 없고 뒤로 계속 물러서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리를 좀 드린다면 연말로 갈 때 불허실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급 불안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수입 내기 어려운 구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뭔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 분위기를 바꿀 만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 모멘텀이라는 게 지금 딱히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부양책 계속 부양책 부양책 얘기하는 이유가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기부양책 외에 매물 소화 과정이 끝나야지만 이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의도 일가에서 얘기하는 연기금이 매도하는 것은 이번 달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까지 매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미 있었거든요. 그런 매물들이 소화되는 것을 보고서 들어오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확실한 모멘텀이 있든지 아니면 이쯤 됐으면 매물 다 나왔겠구나 거의 이런 줌이 항상 들어오거든요. 주식 투자는 항상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돼야지 이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힘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전해주실 최근 뉴스 같은 것들도 있죠. 그리고 뭐 어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요. 시장이 안 좋은 분들 시왕 저한테 묻는 사람들도 전화를 묻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때 항상 묻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상투 쳤냐라는 거거든요. 상투 쳤냐. 고점을 치고 이제부터는 계속 하나만 남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을 계속 써야 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랐어요. 나스닥은 신고지수를 내면서 계속 올랐고 다우나 S&P도 정고점까지 갔었고 우리 시장도 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정말 생각해 보자고요. 경기는 주식 시장은 경기에 연동하는 것인데 경기는 계속해서 좋지 않다고 하는데 시장은 계속 올랐어요. 그럼 왜 올랐을까요. 돈을 풀었으니까 올랐죠. 그럼 우리 그냥 주식 시장에서 유동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동성의 힘. 돈을 풀었으니까 올랐어요. 그럼 이 시장은 돈의 힘에 의해서 이만큼 왔다.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그 단계로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제가 지난주 시즌에 말씀드린 게 실제로 그게 성공할지 안 성공하지 못했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돈의 힘에서 올라온 그 시점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서 변화가 생기는 건데 만일 경기는 좋지 않은데 계속 돈의 힘에서 올라왔다. 그렇다면 상투는 고점은 뭘로 만들까요. 그 돈을 회수하는 데서 만들겠죠. 그러면 돈을 회수하는 어떤 모멘텀이나 그런 신호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돈을 회수한다는 건 가장 대표적인 게 연준이 대차 대표 축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축소가 되는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연준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걸 보시면 전체 대세 시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장 박살나겠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유동성 회수한다 그러면 시장 완전히 박살날 거고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지금 공매도 금지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공매도가 활성화돼 있어서 다 그랬다면 공매도가 허용됐다 그랬다면 엄청나게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을 보고 있고요. 뉴스 몇 가지 보면 르비니 교수가 또 다시 또 다시 항상 어려울 때면 등판합니다. 안 좋게 얘기했어요? 네. 지난주. 르비니 교수는 안 좋게 얘기했나 봐요? 네. 지난주 20일 날 세미나에서 이 양반이 안 좋게 얘기하면 그때가 항상 안 좋게 많이 얘기하죠. 항상 이 양반이 되게 안 좋게 얘기하면 그때가 사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르비니 교수가 지난주에 미국 경제 더블 딥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경기모양식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과 미국의 GDP 그리고 유럽의 GDP 성장률이 나오거든요. 이거 연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미국이 지난번 2분기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1%였는데 이번 주에 발표된 3분기 GDP는 플러스 30% 이상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은 2분기에 마이너스 11.8%였는데 이번에 플러스 9% 정도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난 2Q에 마이너스 2%였는데 이번에 1에서 1.5%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아지니까 시장은 좋아지지 않겠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 GDP 성장률은 기본적으로 연속적이고 추세적이어야지 그것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루비니 교수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국 경제가 더블 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이 되면서 4분기의 GDP가 다시 고껄해질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GDP의 수식이 뭐냐면 C++, I++, G++, 넷익스포트지 않습니까? 소비 그리고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이에요. 순수출. 순수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공 그래서 소비 위주로 이번에 오중전에 하는 것이고 여기서 정부 지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기 부양 측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못 메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정부 지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부 시차, 외부 시차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부 재정 정책은 내부 시차가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그걸 결정하기가. 내부 시차요? 내부 시차, 외부 시차를 하면 그걸 결정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행이 되면, 결정이 되면 외부 시차가 굉장히 빠릅니다. 곧바로. 효과는 빨리 나온다. 그리고 경기 부양을 직접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것이 제정 정책이에요. 미국 공화당, 민주당이 지금 내부 시차를 계속 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딱 쓰면 바로 효과가 나온다. 곧바로 효과가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금융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대예요. 이거는 반대로 내부 시차는 굉장히 빠른데 외부 시차, 이 효과는 6개월 이후에 이렇게 나온다고 이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느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부의 재정 정책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거고, 루비니 교수도 이거 강력한 재정 정책을 이번에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미국 시장도 계속해서 이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계속 좋지 않고,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도 급락했다가 마지막에 약간 오른 것도, 이거 재정 정책 합의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게 또 컴퓨터 한 판 나오면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추적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황에서 내가 이 종목을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자꾸 무슨 시황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당장 내 종목은 어떻게, 나는 지금 보유 종목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항상 더 프롬더 베이직, 원칙으로 와서 이익으로 보는, 기업의 가치라는 건 기업의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럼 시황을 보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이익이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시황의 변화가 생겼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치적 변화를 보면 물론 정책 변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되면 법인세일 인상한대요. 그럼 기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 외의 정치적 노이즈들은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지금 경기 무향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의 대선의 노이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기업 실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아니다. 이거보다는 재정 정책에 더 신경을 쓰면서 가야 되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의 마인드가 아닐까. 그러니까 대선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 이벤트로 주식이 오르면 그거는 끝나면 조정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주식이 끝나가면 끝나면 원상복귀 될 것이다라는 게 사실은 기본이다라는 얘기죠. 네. 이런 쪽을 얻습니다. 과거에 그랬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실 코스장 몇 프로 빠졌다 아니면 시장 전체가 막 아래로 다 화살표가 가 있으면 되게 불안해서 뭘 팔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내가 갖고 있는 시황을 보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이 시황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그걸 판단하는 거지 그 시황 자체가 나에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이벤트로 끝나면 그거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 왜 중요하냐면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가장 고민하실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황의 변화가 생기는 시장이 하락하고 올라가는 부분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기업가치에 변화가 생기지 않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기업가치가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 주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또는 어쩌면 진짜 좋은 가격을 주면 더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시황 판단을 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 뉴스 좀 전해주셔야 될 게 중국 14차 5개년 경제개발회의 5중전회의인가요? 네. 26일부터 29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냥 키워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수 대순환 그리고 시장 대개방 키워드를 이렇게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쌍순환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쌍순환이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이건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있다 보니까 대외보다도 내수 대순환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까 gdp 성장률을 말씀드릴 때 거기에서 소비가 있는 c가 그쪽이 지치중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 시장 대개방이에요.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한테 의미를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중국 시장은 시장 대개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지금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채권 시장에 지금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위안화 강세가 될 것이고 위안화 강세가 된다는 것은 연동해서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민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신인프라 건설 집중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있고 섹터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월가 투자 마인드라고 해서 강세론자, 약세론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장이 정체적으로 강세론자들은 유동성이 풍부하다. 약세론자는 이거 너무 고평가됐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경기 회복 지연될 수 있다.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요. 빼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나타나면 이것은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그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어떤 건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보면요. 코비드19 창궐로 인해서 경제 재봉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19가 재확산이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 봄에 했던 것처럼 대대적으로 경제 재봉쇄가 될 수 있냐 없냐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각자의 판단인데 경제 재봉쇄가 대대적으로 만약에 일어난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밖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대적인 재봉쇄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에 연동하지 않은 물가 상승. 지금 미국이 물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용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경기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 상승 이거 위험하고요. 그리고 재정 정책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러면서 시장이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연준이 자산을 감소하기 시작하는 걸 슬금슬금 감소하기 시작하면 이거 위험합니다.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좋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제길공명 박병창 부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